아 여기 또 가루가 뭉탱이네 또 어 이거 말똥해 말똥해 왕 여드름 났네 이진아 이제 이거 뺄 거야 이진아 이따가 또 마마 맛있게 먹자 이거 엄마 뺄 건데 울면 안 돼 네 알았죠 엄마 이거 이제 뺍니다 엄마 이제 뺄게요 네 우와 홍순이 다 먹었다 사장님 이제 계산하셔야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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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는 게 아니고요 계산하고 가시라고요 네 사장님 사장님 지금 50일째 계산을 안 하고 계세요 아니 저기 사장님 사장님 대답 안 하신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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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좀 해주세요 네 또 이러시네 또 주무시네 아 그냥 가세요 그러면 오늘도 안 자는 거 다 하하하하하 안 자는 거 다 하거든요 하하하하하 잘했죠 응 좋아 사장님 하하하 하겠습니다 역대 Heather